물건법 총론의 전체 얼개를 두 번째 물건은 우리가 소유권 이렇게 분류를 했지요. 세 번째는 용익물건이 있습니다. 용익물건. 그 용익물건의 세 개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담보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총 몇 개가? 여덟 개가. 여덟 개의 물건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파트. 여기가 물건법 강론이에요. 총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총론은 총괄규정이라서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모습이 좀 있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이에요. 강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어디부터? 점유권부터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의 체계를 먼저 전체 얼개, 전체 얼개 체계를 먼저 소개를 하고 내용을 하나씩 전개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점유권의 개념입니다. 개념 서론이라고 돼 있죠.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개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점유의 종류가 나오죠. 점유의 종류 우리 책은 점유의 모습이라고 돼 있어요. 점유의 모습 세 번째는 점유권의 취득 네 번째는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효력 그래서 점유권은요. 크게 네 개예요. 네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뜯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때로는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 내지 두 문제 하나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를 꼽아주세요. 그러면 4번입니다. 점유권의 효력 문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거의 매년 정답도 나와요. 그 다음 조금 중요한 데 그러면 여기요. 점유의 종류에서 자주 점유하고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출제 비율이 높은 데는 이 부분입니다. 점유권의 효력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점유의 개념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점유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A의 부동산을 B가 전세권을 얻었다. 얘가 전세권 얻어가지고 세를 살고 있어요. 세 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죠. 저 전세권의 계약기간이요. 종료가 됐어요. 어제부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기간이 만료되면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거 등기 안 없애도 등기 말수 안 해도 없어진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면 얘는요. 얘는 집을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주인한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전세권자가 계약 끝났는데도 이 집에 그냥 거주하고 있어요. 그냥 거주해서 살고 있다고. 그럼 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전세권이 소멸했는데도 집에서 거주하고 있죠. 이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점유권인데. 이 점유권이란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점유권이에요. 법률적으로는요. 법률적으로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이 전세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봉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봉권. 나 전세권이 있었잖아. 그 봉권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어. 왜? 계약기간이 끝나다.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요? 점유권은 존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안 나가면. 그래서 봉권하고 점유권은 다른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을 보시게 되면 계약기간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수협이 수협 측에서 세입자한테 세를 놨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계약기간 끝나면 봉권은 없어진 거죠. 그 점포를 사용할 권리 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봉권이죠. 봉권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는 하고 있어요? 그대로 안 나가고 영업을 해서 쓰고 있잖아. 이게 점유권이에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권은요. 점유권은 뭐하고요? 봉권하고 이 점유권은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별개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령 볼까요? A의 물건을요. A의 물건을 B가 훔쳤다고 해볼게요. 훔쳤다. A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요. 얘 지갑을 B가 훔쳤다. 도둑이요. 도둑이 저걸 훔쳐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점유. 점유는 도둑이 하고 있고요. 봉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A가 가지고 있죠. 봉권은 여기에 있죠. 봉권은 A가 점유는 지갑의 점유는 도둑놈이 하고 있죠. 이 점유권도 권리라는 거였죠. 권리다. 왜? 사실상 지배를 얘가 손에 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뭐하고요? 봉권과 점유권은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별개인 거예요. 보통은 보통은요. 보통은 얘가 지갑 주인이 지갑 주인이 봉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같이 병존하는 게 일반적이죠. 얘가 주인이 나 소유권도 있고 지갑 점유도 내가 하죠.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지갑을 잊어버리면 점유가 누구한테 가요? 이 사람한테 가고 점유는 이쪽에 와 있고 봉권은 얘한테 있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지금 점유란 뭐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하는 거. 이거를 점유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점유로 볼 수 있잖아요. A가 호텔 앞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 여기요. 땅을 널찍하게 호텔 앞에. 그런데 여기가 호텔 앞이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돈벌이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다 이 포장마차를 여기다 열었다 이거죠. 그럼 B가 내 땅이에요? 남의 땅에. 남의 땅에. 남의 땅에다가 여기다 포장마차를 열어가지고 운영 중이다. 그러면 B는 남의 땅을 뭐하는 중 점유를 하고 있다 이거죠. 점유를. 얘가 사실상 남의 땅을 점유해서 쓰고 있잖아. 이만큼을. 이게 점유권입니다. 이것도 권리예요. 예. 권리예요. 권리.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쓰는 것도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 왜? 사실상 지배를 하잖아요. 만약에 말이죠. 이게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건물. A가 쓰던 건물인데 A가 쓰던 건물인데 쇠들어 살던 사람들이요. 나갔어요. 나갔어. 주변에 주변에 축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나갔어요. 여기 비어있어. 비었어. 비어있는 이 건물의 집에 누가요? B가 여기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 가게를 하기 시작했다. 가게를. 근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지. 주꾸미 집 가게가. 주꾸미 집을 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누구 집에?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에. 남의 빈 집에 들어가서 가게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지. 그럼 이분은 여기 가게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본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A가. A가 소유권. 본권을 여기서 가지고 있지만 B는 뭐하고 있는지 가게를. 남의 집을 점유해서 쓰고 있는 중이죠. 이게 점유권입니다. 이것도 권리야. 권리. 이분한테 어떤 권리가 있느냐. 법적으로 얘한테 권리를 인정해줘요. 누구 집을 해요? 남의 집을 가게로 쓰는 사람도 권리를 줍니다. 가령 말이죠. 이런 거 볼까요? 이 가게를 이 가게를 얘가 쓰고 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잖아. 그렇죠? 이 주인은 방치하고 있어요. 이 소유자는 이거 내 편지 치고 있어. 미국과 있어. 돈 많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동네에 살고 있는 C라고 하는 양아치가 얘가 너무 가게가 잘 되니까 이 양아치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게를 뺏으려고 해요. 뺏으려고. 가게를 뺏어가면 이 가게를 C가 뺏어가면 얘는 뭘로요? 점유권으로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왜?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뭐 얘기해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하던 가게를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유권의 힘이에요. 힘. 그래도 우리는 이 점유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점유 제도하고 216페이지에 맨 위에 나와 있죠. 거기다 쓸 단어는 딱 하나요. 점유란 뭐가 점유냐? 점유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단어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면 돼요.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 쓰시면 돼요. 이때 이 사실상 지배는 사실상 지배는 본권하고 무관하다. 뭐하고 무관? 본권과 별개다. 별개다. 이걸 하나 써두시면 두 가지만 써두시면 되는 거예요. 점유권과 본권은 뭐라고요? 별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점유권은 뭐고 본권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제 강의 초창기에 점유권 본권을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요.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 양교에서 그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쉽게 한번 하면 안 돼. 쉽게 점심 먹으면서 그 원장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있잖아요. 여기 남편 이렇게 어렵게 풀지 말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 여기 수험생들 나이 드신 수험생들 듣다가 가버려요. 아니면 자든가 졸아버리든가 쉽게 던져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던지지 말고 쉽게 해볼게요. 남편 있고 여기 본처가 있어요. 본처 동거는 이 집 가서 하는 거죠. 이 남편에 대한 사실상 사실상 지배는 누가 하죠? 동거녀가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해 저 지배가 지배가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동거녀는 동거녀는 남편을 뭐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네요. 사실상 지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권 남편의 점유는 이 여자 이 여자가 치마 속에 넣고 있죠. 본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남편이 지금은요. 이 남편이 맨날 이 여자 집에서 먹고 자고 살고 하니까 이 여자가 행복한 것 같지만 법률적으로요. 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지배권이에요. 법률적인 지배 법률적 지배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이분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쪽에서 지배하죠. 근데 말이죠. 사실상 지배는 이 여자가 하죠. 본권과 점유권은 다른 건데 교통사고로 죽으면 오다가 집에 오다가 죽으면 이분 명의로 된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은 몽땅 누구 거? 사실은 배우자가 아니라 누가? 법률상 배우자. 본처에게 상속이 되죠. 그래서 본권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근데 사는 동안은 사는 동안은 누구한테요? 사실상 지배자인 동거녀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이게 점유권의 특성입니다. 점유라는 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본권하고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점유권 되겠습니다. 점유권. 이 점유권에 관한 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본권과 구별 꼭 해주셔야 돼요. 마누라 여기는 A. 이 관계가 본권과 점유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217페이지에 점유의 성립이라고 된 거. 점유란 뭐만으로 돼요? 사실상 지배만으로 성립해요. 사실상 지배는 어떻게 하지? 사실상 지배가 되는 거냐.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물리적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핸드폰을요. 내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손에 넣고 있다. 이게 소지하고 있으면 내가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소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바로 물리적으로 지배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를. 이게 점유권이죠. 보통 그러면 손에 소지하고 있는 게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공부를 하다가 책도 놓고 가방도 놓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그럼 내 손에는 있지 않죠. 나는 화장실에 가 있죠. 가방도 책도 다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소지한 거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내 머릿속으로는 이거를 내 손에 쥔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하죠. 이거를 관념적 지배라고 해요. 관념적 지배.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도 점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책상에 놓고 책상에 놓고 화장실에 간 거. 이거 핸드폰 책가방 책은 다 뭐 하는 거다?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뭘로?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관념적 지배는 점유의 폭을 좁히는 거에 넓혀주는 거. 왕창 넓혀주는 거지.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소지해야만 점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물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끈을 만들어서 다 묶어가지고 메고 다녀야 될 거예요. 차도 책도 냉장고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메고 다녀야죠. 그런데 이거를 발견한 거죠. 무슨 지배를? 관념적 지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끌고 다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 지배하는 것도 점위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바로 이 점. 관념적 지배는 점유 개념이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의 폭이 좁았는데 이게 확대된 거죠. 이만큼이었다가 확 넓어진 거죠. 놓고 가도 돼. 놓고 가도 돼. 그래서 소를 키우는 목장 주인은 소를 시장 갈 때 끌고 가요. 안 끌고 가도 돼. 왜요? 마국간에 목장에 놓고 간소 놓고 간소도 이분이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풀어내는 거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사실상 지배는 물리적 지배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물리적 지배 플러스 뭐까지요? 관념적 지배까지 묶어서 사실상 지배 점유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7페기 맨 위에 줄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다. 사실상 지배의 별표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뭐한 때 상실한 때 즉 점유를 잃어버리면 핸드폰에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별표 소멸한다. 그 다음 밑에 쌍과류면 점유의 성립요건 나와있죠. 사실상 지배의 성립요건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아쉽게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그냥 읽으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학설이 워낙 분분하고 견해가 다 달라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하나요. 하나 내가 주차장에 차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그럼 내가 차를 손에 넣고 있나요? 아니죠.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그리고 내가 목욕탕에 목욕을 하고 나왔다. 그럼 그 차도 내가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어떻게? 이게 관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점유가 관념화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점유 개념이 좁지 않고 넓어지게 되죠. 확대가 되죠. 거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게 관련 판례 하나 있어요. 관련 판례에 2번이요. 2번이요. 동그라미 할게요. 2번은 어떤 의미냐면 점유의 관념적 지배하고 직결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2번 옆에 여백에다 이거 하나 그려주실까요? A가 이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땅도 있고 이렇게 땅도 있었고 A 땅에 A가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땅하고 빌라가 어떻게 됐냐면 몽땅 사업 실패로 경매로 넘어갔어요. B한테 경매로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땅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낙찰자는 지방에 살아. 땅은 서울에 있고 땅은 서울에 소재하는 거고 이분 어디요?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 사나이 부산에 있는 분이 땅하고 집을 경매로 낙찰 받은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저걸 산 거죠. 자 그러면 이 땅 누구 거죠? 낙찰자 거죠. 건물도 낙찰자 거죠. 그런데 이 A가 돈이 없어가지고 망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거니까 이사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뭐라고 그런 거냐면 내가 여기 좀 살까요? 그랬더니 이 낙찰자가 부산 사나이가 의리도 좋게 그래요. 그냥 사르세요. 새 주인 나타나면 그때는 떠나시고요. 이분이 여기 눌러앉아서 살기 시작했어요. A가 여기에 뭐하는 중? 거주하는 중입니다. 그럼 A는 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아니죠. 소유자 아닌 자가 소유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건물 소유권 없는 자가 소유권 없는 자가 이 집에서 뭐하는 중? 거주해서 먹고 자고 하는 중이죠. 이 때 문제는 이 땅 땅은 누가 점유를 하는 걸까요? 하는 거죠. 땅의 점유는 땅의 점유는 A가 하는 거예요? B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부지죠. 부지 건물의 부지를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A인가요? B인가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부지라는 거네요. 건물의 부지라는 거는 뭐하고 결합돼 있어요? 건물하고 결합이 돼 있죠. 건물하고. 따라서 이 부지를 점유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건물 주인입니다. 건물 주인이 여기를 점유하는 거예요. 왜요? 부지하고 건물은 일체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따라서 B가 건물을 낙차를 받은 이상 부지를 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다? B다. 따라서 소유권 없는 A는 A는 이 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다. 그럼 A는 뭐만? 건물만. 건물만 점유하는 거지 부지는 점유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2번입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부지가 된 땅은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 낙찰자가 낙찰자가 점유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맞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부지를 뭐 한 거다? 점유한 거다. 누가 한 거다? 낙찰자, 소유자가. 거기에 2번에 별표할게요. 나머지는 안 부셔도 돼요. 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03번에 점유에 뭐가 나와요? 관념화 나와요. 관념화. 다른 말로 관념적 지배라는 말이 이거예요. 점유가 뭐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죠. 관념적으로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점유가 이어지는 모습이 몇 개냐? 세 개가 있어요. 점유가 관념화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세 가지를요. 세 가지를 적어놓으시면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점유주하고 점유보조자. 이게 1번. 2번은요.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 3번은 상속인의 점유. 이 세 가지를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점유의 관념화. 관념적 지배 또는 점유의 관념화라고 얘기를 해요.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시험에 꼭 나와요. 별 두 개 할게요. 그래서 별 두 개. 매년 나오지 않고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여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점유주하고 보조자 문제를 볼까요? 자, 이 점유주와 보조자 문제는 이런 구조예요. A의 가게를요. A의 상가를. B가 세를 얻어가지고요. 여기 세입자. 세입자가 세를 얻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치킨칩으로. 치킨칩 운영 중. B는 이 점포. 이 가게에 월세를 내고 쓰고 있으니까 이분은 사장님. 가게 사장님이니까 여기를 점주라고 해요. 점주 또는 점유주라고 해요. 나 이 가게 사장이야. 사장. 근데 그 가게 밑에 직원을요. 직원 C를 데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C와 D를 데리고 일하고 있죠. 이 C와 D 직원을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보조자. 시다발이라고 하죠. 일본말로. 우리 직원으로. 직원으로 C가 일하고 있죠. 그럼 직원은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지시한 대로 일을 하죠. 이분이 바로 보조자입니다. 근데 이 가게가 말이죠. 운영이 적자가 돼서 망했어요. 망했어. 그때 이 추위는 누구 보고요. 누구 보고 가게 비워달라고 소송해야 돼요. 누구 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보조자는 이 가게에 점유권이 없어요. 보조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보조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점유주한테 가게 비워달라고. 명도소동은 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 너 나가. 얘한테 하면 안 된다. 왜요. 이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인은. 가게 주인은 말이죠. 누구 보고 가게 비우라고 그래요. 주인 보고. 점유주인 사장님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지. 보조자에 보고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점유주하고 보조자 문제. 자 보실까요.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별표. 타인의 누구예요. 점유주.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사실상 지배는 누가요. 직원이. 수대 직원. 그때는 누구만 점유자인가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별표. 타인의 누구예요. 점유주. 타인인 점유주만 점유자고. 누구요. 수대 밑에다. 별표하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별표.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별표입니다. 이게 점유주하고 누구 문제. 보조자 문제. 한편 우리 판례는요. 이 B가 자기 여자분이라고 하면 여자분이 자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도 이 가게에서 이 치킨집에서 일하게 했어요. 이 시어머니도 뭘로 봐요. C자로 시작하니까 같은 보조자예요. 우리 대법원은 시어머니는 보조자로 취급합니다.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 없어. 이분도. 시어머니나 직원은 동격이다. 보조자로 봅니다. 보조자. 사장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밑에. 다음 문제는 간접점유 문제예요. 간접점유. 가기 전에요. 219페이지. 219페이지. 반가로 3번에 별표. 점유권 부정. 3번에 1번이요. 효과에서 3번에 1번 보시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주만 점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고 물권적 청구권이 상대방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점유 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을 인정돼요.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뭐예요? 여기 C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요?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이. 도둑이 돈 훔쳐가지고 도망가면 얘는 뭘로요? 자력구제로 돈 찾아올 수 있다. 점유권이라 아니라 뭘로? 자력구제로. 점유권 없으니까 대신에 자력구제는 할 수 있다. 다음 간접점유 보실 차례. 간접점유는 가게를 임대 놓게 되면요. 직접점유하고 간접점유. 이쪽으로 이행됐어요. 바꿔볼까요? 이 주인이 B에게 3년 동안 임대를 놨어요. 임대. 임대차죠. 월세 한 달에 200. 여기는 임대인. 주인 임대인. 여기는 임차인. 세입자.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 3년 동안 가게는 누가 직접 운영하고 있죠? 임차인이 뭐하는 중? 직접 운영하죠. 직접 운영. 직접 운영하니까 이 세입자를 뭐라고 그래요? 가게에 대한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직접 점유자? 세입자가 가게 직접 운영하는 사람. 직접 점유자. 그런데 이때 임대인은 세입자를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임대인은 간접 점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세입자는 직접 운영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직접 점유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 누가? 세입자가 운영하잖아. 직접. 그럼 이분은?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세입자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운영하죠. 간접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둘 다 하는 거죠. 얘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다 점유자예요. 둘 다 점유자. 만약에 C라는 놈이 여기를 하고 C라는 놈이 이걸 침범했다. 그럼 얘는 간접 점유로 뺏어오고 얘는 직접 점유로 뺏어올 수 있다. 둘 다 점유권 있죠? 이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습. 여기는 임대차가 있어도 되고요. 이게 전세권이어도 돼요. 전세권이어도 돼요. 사용대차는 물건을 사용하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용대차도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매개 관계라고 그래요. 매개 관계. 임대차가 매개가 돼서 매개가 돼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성립한 거죠. 이걸 무슨 관계? 매개 관계라고 그럽니다. 임대차 관계, 전세권 관계가 매개 관계. 이게 매개체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가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치킨집 하는 게. 냄새 나고 이게 싫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요. 나 이 가게 전대할 거예요. 전대.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전대하세요. 전대하세요. 그래서 B가 누구한테요? C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차. 그럼 이 C를 뭐라고 그래요? 전차인. 여기는 임차인, 여기는 전차인.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좋아요. 임차인, 여기는 전차인. 그러면 이 가게를 현재 가게를 치킨집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 C가. C가 뭐하고 있어요? 직접 점유이네. 얘가 직접 점유하고 있네. 직접 점유죠? 얘가 직접 가게 운영하고 있잖아. 직접 운영자. 얘를 무슨 점유? 직접 점유자는 전차인이죠. 그러면 C한테 세를 논 사람. C한테 세를 논 사람. 얘가 영자다. 영자는 얘를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간접 점유를 하고 있네. 간접 점유. 얘도 뭐하고요? 간접 점유. 그럼 간접 점유가 몇 개? 이중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대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여기도 간접, 여기도 간접. 그래서 간접 점유는 몇 개가? 이중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29의 작년 정답이죠. 전대차 관계가 놓여지게 되면요. 얘가 직접 점유를 하게 되고 임차인도 간접 점유. 얘도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간접 점유는 한 개가요. 이중으로요. 중첩적으로. 이중으로 존재해도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문제. 자 조문을 통해서 점검해 드릴게요. 219페이지. 쌍과 2번 맨 밑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대차 별표. 지상권도 별표, 전세권도 별표, 임대차 다 똑같죠. 이걸 뭐라고 해요? 점유 매개관계라고. 기타관계. 기타관계 뭐라고 해요? 매개관계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점유하게 한 자는 누구요? 임대인. 임대인은 무슨 점유를 장악을 해요? 간접 점유를 장악을 해요. 그럼 임차인은 뭐를 하게 돼요? 직접 점유를. 전세권자도 직접 점유. 주인은 간접 점유를 한다. 뒤로 넘어가실게요. 220페이지. 220페이지. 방가로 2번의 요건 보실게요. 요건의 동그라미 2번의 별표. 점유 매개관계. 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같은 임대차 관계를 뭐라고 해요? 매개관계라고 해요. 매개관계. 이때 니은의 별표. 이 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 장악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요? 간접 점유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개관계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나 취소돼도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 디귿의 별 하나. 이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놓여요? 안 놓여요?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갑이 의뢰에게 임대를 놓고 의리병에게 뭐하면? 전대를 하면 두 개의 매개관계가 존재하죠. 그죠? 이때 그럼 간접 점유가 몇 개? 거기다 적으세요. 간접 점유가 이중으로 성립한다. 거기 별표할 게. 그 29의 작년 기출문제. 그다음 221페이지. 쌍과로 3번에 상속인의 점이에요. 상속인의 점이 이런 거예요. A가 아버지. B가 아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미국에 골프 치러 갔다가 갑자기 골프 치다가 거기서 사망해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골프 치. 골프 치는 누가 점유를 차지하게 될까요? 문제 아들은요? 아버지 죽은 걸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여기 겜방에서 겜하고 있어요. 지금 3일 뒤에 알았어.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3일 뒤에 알았어. 그럼 골프 치에 대한 점유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상속인. 상속인인 아들이요. 언제부터? 아버지가 뭐한 때? 사망시부터. 사망한 시점부터 골프 치의 점유를 아들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아니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고 아버지는 미국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들 놈이 이 골프 치의 미국에 있는 골프 치의 점유를 하게 될까요? 바로 관념적인 점유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버지가 뭐한 때부터? 사망시점부터. 사망한 이 시점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이 골프 치하고 부동산은 누구고? 자식이 점유를, 점유를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차지한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점유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발생하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점유주하고 보조자 중에서 보조자는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습니다. 너 점유권 없어. 점유권은 주인에게만 있고 내는 없어요. 그런데 임대를 주면 임차인은 무슨 점유를 하게 되고요? 직접 점유를 하게 되고. 주인은, 주인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여기서는 점유를 둘 다 한다, 둘 다. 여기는 점유를 못 하는데 여기는 둘 다 하죠. 이때 간접 점유는 하나예요, 이중으로. 이중으로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이 언제부터? 사망시부터. 사망시부터 골프채를 점유를 차지하게 되더라. 어떻게? 관념적으로. 이게 점유의 관념하에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법은 점유가 관념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의 세 가지를 가정을 해서 입법을 해놓았어요. 자, 그럼 221페이지. 상괄호 3번. 상속인의 점유 보실까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언제부터요? 위에다 적으세요. 사이에다가. 사망시부터.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뭐한 날? 사망한 때부터 상속이 된다. 밑에 방가루 3번 볼까요? 3번에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모르더라도 또 물건에 사실상 지배가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아들에게 이전이 됩니다. 아버지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요. 아버지 돌아가신 걸 몰라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념적으로. 여기까지 해서 점유의 모습을 살펴보셨어요. 자, 이제 보실 때는 점유의 종류죠. 점유의 종류. 점유의 종류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논의. 이 부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의 모습이라고 우리 책은 적어놓았어요. 모습 옆에다 쓰세요. 점유의 종류예요. 종류. 종류라고 해도 되고 모습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책은 점유의 종류라고 적어놓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점유의 종류에는 첫째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고. 두 번째는 선의점유, 악의점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이렇게 나눠져요. 점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두 번째는 선의점유냐, 악의점유냐. 세 번째는 과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점유의 종류를 나누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별 두 개 하실게요. 222페이지. 자, 그럼 이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왜 중요하게 취급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A가 땅 소유자예요.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 B가, 이 연세대학교가, 국가 땅 일부를요. 국가 땅 여기 일부를 이렇게, 일부를 캠퍼스 부지로, 캠퍼스 부지로 뭐하고 있는 중? 점유를 해서요. 점유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국가도 모르고, 연대도 모르고. 언제부터? 해방되기 전부터. 해방되기 전부터 이 국가 땅인데요. 국유지 땅 일부를요. 국유지 땅 일부를 연세대 캠퍼스 부지 일부로. 캠퍼스 부지의 일부분으로서 연세대학교가 땅을 매매한 것도 아닌데 뭐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점유를 이렇게. 점유를 하는 게 뭐죠?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 이쪽에서 캠퍼스 부지로 쓰고 있었어요. 울타리 쳐가지고 이렇게요. 이거를 아주 최근에, 아주 최근에. 전산정부하고 이렇게 측량을 새로 하다 보니 이게 발견이 뒤늦게 된 거야. 국가는 그러면 땅 소유자죠. 소유자는 어떻게 할까요? 땅 돌려달라고 그러겠죠. 땅 돌려줘, 이거. 왜, 내 땅이잖아. 너 소유권 없잖아. 여기는 점유자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 땅을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걸었어요. 뭘로? 소유권에 관해서. 소유권에 관해서 땅 점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우리 공부했죠. 소유물 반환청구. 민법 몇 종? 213조. 213조죠. 213조. 이따 소유권. 다음에 소유권 할 때 이거 공부하실 거예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하는지? 점유환자에게. 점유환자에게 뭐예요? 반환을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소유물 반환청구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몇 년 지나도요. 백 년이 지나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왜?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점유자가 점유자가. 자주점유를요. 무슨 점유를. 자주점위라는 거는 소유의사로. 소유하려는 의사죠. 가지려는 의사죠. 자주점위를 몇 년 하면? 20년을 하면. 이 점유자가 저 땅을요. 남의 땅을 취득시회로 뺏을 수 있어요. 땅을 얘가 뺏어가서 차지할 수 있죠. 바로 취득시효가 여기서 문제가 되어요. 그런데 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20년은. 20년의 점유는. 20년은 지금 훨씬 넘거든요. 해방되기 전부터 점유를 했으니까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20년 점유 된 건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주점유에 대해 자주점유. 자주점위를 몇 년. 20년을 해야 얘가 취득시회로 저 국가 땅을 먹어서 뺏을 수 있어요. 바로 점유 취득시효 여부가 뭘로? 자주점유이냐 타주점유이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주점유이냐 아니면 무슨 점유이냐 타주점유이냐. 얘가 타주점유이면 취득시효로 못 가져가고. 무슨 점유이면? 자주점유이다 그러면 얘가 취득시효로 땅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소유권으로 반환소송을 했고. 그럼 점유자는 뭘로 방어를 했을까요? 취득시효로 방어를 펴면 되겠죠. 나 취득시효됐어. 왜? 20년 이상 점유를 했고 내가 소유이사야. 그러면 얘가 이기게 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야. 이게 무슨 점유냐고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거야. 이 점유가 무슨 점유냐. 자주점유냐 아니면 무슨 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걸 판가름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주점유라는 거는 뭐가 자주점유? 소유하려는 의사. 내가 가지려는 거. 가지려는 거를 자주점유라고 해요. 내가 뭐 하려는 거? 소유하려는 의사. 소유하려는 의사로 가지면 자주점유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소유이사 없이 한 거예요. 소유이사 없이. 소유이사 없이 점유하면 타주점유라고 해요. 예컨대 임대를 줬다. 국가가 연세대학교한테 100년 전에 임대를 준 적이 있다. 사용료를 거의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사용료를 거의 저렴하게 했거나. 이렇게 임대를 준 적이 있다. 그건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줬다는 거는 이 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쓰고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는데도 얘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타주점유라는 거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이사가 없는 거예요. 즉, 임대를 했다 이거죠. 내가 뭐 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내가 갖는 거야? 돌려주려는 거야? 돌려주려는 거니까 이게 바로 타주점이에요. 임대했다. 그래서 국가가 얘한테 뭐 했다? 임대줬다는 증거만. 임대줬다는 증거를 찾아내면 얘는 무슨 점유로 돼요? 타주점유로 돼요. 임대줬다는 증거. 소유이사 없는 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타주점이니까 이게 타주점이니까 취득시효가 안 된다. 얘가 취득시를 못하게 돼. 얘가 지는 거죠. 따라서 국가는요. 국가는 이 땅을 이 연세대학교한테 오래전에 뭐 했다는 거? 임대줬다는 증빙 자료를 법정에 제출해내면 돼요. 그 증거자료. 뭐 해줬다는 거? 내가 임대줬어. 임대준 증거자료가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국가가 이걸 못 찾아내면. 임대줬다는 자료를 못 찾아내면 임대줬다는 증빙 자료가 없다. 아무리 뒤져도 증거자료가 없다. 그럼 우리 민법은 점유자는. 점유자는 우리 민법은 뭘로 추정해 주냐. 자주점이로. 자주점이로 추정을 해줘요. 자주점이라고 뭐 해줘요? 추정을 해줘요. 인정해줘. 인정해줘. 추정해줘. 언제까지? 상대방이. 상대방이. 국가죠. 상대방이 뭐예요? 타주점이라는 거. 타주점이라는 증거를 가져올 때까지. 상대방이 이 연세대학교가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라는 증거를 가져올 때까지는 뭘로? 자주점이로 추정이 되어요. 추정이 돼요.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그럼 점유자인 연세대학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유리하게. 엄청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주점이로 일단 인정해 주니까. 일단. 일단은 자주점이로 추정한다. 뭐 할 때까지? 상대방이 뭐라고요? 타주점이요. 타주점이 증거자료를 들이댈 때까지. 그래서 이 점유자에게 자주점이로 추정해 준다는 이 규정은. 이게 민법 197조에 있어요. 이 규정은 점유자에게 불리한 거에 유리한 거. 엄청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 왜요? 상대방이 타주점이 증거. 임대줬다는 증거. 이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97조. 점유자에게 뭐를 인정해 주는 거. 자주점이라고 추정해 주는 197조는 점유자에게 유리하다. 왜요? 추정을 해 주니까. 그럼 이걸 추정해 준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유자는 스스로. 스스로 무슨 점위를? 자주점위를. 점유자 스스로. 얘가 연세대학교 스스로 자주점위를. 입증해야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 틀리는 거죠. 입증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요? 추정을 해 준다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맥을 가지고 있어요. 점유자는 자주점위를 무화하니까. 추정해 주니까. 자주점위를 입증해야 돼요. 입증할 필요 없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 왜요? 추정해 주는데. 197조가. 그거는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누구한테. 상대방. 국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어떤 점유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거 구별은 취득시효하고. 취득시효하고 직결되어서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을 내가 뭐 해줬어요? 임대놨어요. 임대놓으면 무슨 점유예요? 타주점유로 취급돼요. 타주점유. 그런데 B가. B가. 여기 볼까요? 땅을 뭐 했어요?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땅을 뭐했다고? 매수했어. 그런데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산적이 있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 농사는 짓는데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땅을 매수했다라는 말은 매수했다는 거는 땅을 뭐하려고요? 소유하려고 그런 거지. 너 땅 왜 샀어? 가지려고 그랬지. 가지려고. 이게 자주점유예요. 이게 자주점유. 그럼 취득시효 되어요? 안 돼요?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20년만 되면. 그래서 땅을 뭐한 사람? 매수한 사람은 무슨 점유예요? 자주점유로 되고요. 땅을 뭐한 사람? 임대 얻은 사람. 임대 얻은 사람은 타주점유야. 임대냐 매수냐 이걸 가지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위를 구별을, 식별을 합니다. 샀어? 그럼 너 자주점유야. 취득시효 할 수 있네. 임대 얻었어? 너 임대 얻어가지고 너가 몇 년 농사져. 지금 30년째 농사짓는데 뭐 해가지고? 임대했어. 이거 나 임대했어. 이만큼을 뭐 했다고요? 임대 얻었다니까. 임대해가지고 임대 얻어서 내가 농사짓고 있어. 몇 년째? 20년째. 그러면 이거는 타주점유. 왜? 가지려는 게 아니라 난 돌려줄 거니까. 그래서 타주점유. 그럼 취득시효 돼? 안 돼? 안 돼요. 취득시효 못하는 거예요. 10년, 100년 지나도 취득시효 못해요. 임대인은, 이 땅주인은 임대 줬다는 거예요. 임대 줬다는 증빙자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서 월세 받은 거 있죠. 월세나 쌀 받은 거 있죠. 그 증거자료 꼭 챙겨주셔야 돼요. 왜? 그게 임대 줬다는 증빙자료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를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 국가 땅을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은 뭐 하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그런 거죠. 가지려고. 가지려고 한 거니까 자주점유. 취득시효 돼요. 그럼 볼까요? 임대냐 매매냐. 매수라는 게 매매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권원이라고 해요. 권원. 권원의 성질이 임대면 무슨 점유예요? 타주점유로 취급이 되고요. 매매면 뭐예요? 자주점유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라고 판단 기준은? 판단 기준은 뭘로 해요?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해요. 다시 한 번 시험 문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판단은 뭘로 해요?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한다. 같이 해볼까요? 권원의 성질이 매매냐 임대냐. 문제는요. 이 권원의 성질이 매매인지도 임대인지도 몰라요. 왜요? 계약서가 하나도 없어. 다 불타버리고. 계약서가 하나도 없어. 왜? 옛날에는 계약서 없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게? 권원이 불분명해.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그런데 얘가 농사는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쓰고 있어. 사용하고 있어. 30년째. 그럼 무슨 점유예요? 여기부터요. 점유자는. 점유자는 점유만 하고 있으면 뭘로요? 자주점유라고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권원이 뭐예요? 불분명한 점유. 불분명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죠. 그래도 얘는 뭐예요? 자주점유예요. 자주점. 취득시호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매매했다는 계약서도 없어. 임대했다는 계약서도 없어. 그런데 농사는 지면서 점유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권원이 뭐 한 거죠? 불분명한 거죠. 그것도 자주점유라서 취득시호 딱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주점유에서 기억할 첫 번째 주제는 점유자에게 뭐를요? 자주점위를 추정해 준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맥. 그래서 점유자 스스로요. 스스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위를 입증해야 된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왜요? 입증할 필요 없다가 맞는 거다. 왜 입증해야 된다가 틀려요? 추정해 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97조가. 요구하고 이건 연동된 거죠. 같이 한꺼번에 맥락을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 맥락. 그럼 이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뭘로 판단을 잡아야 기준을? 판단 기준이죠. 이걸 판단 기준이라고 그래요. 판단 기준은 뭘로?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논해라. 권원의 성질이 매매냐 임대냐. 이게 판단 기준. 그런데 말이죠. 권원의 성질이 뭐 할 때?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요? 자주점위를 인정해버려고요. 나 매매했다는 계약서도 없고 임대했다는 계약서도 없는데 내가 농사는 짓고 있다면 자주점유로 취득시효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시효하고 직결돼 있어서 중요한 논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책 보실게요. 222페이지에 197조. 점유자는 동그라미요. 소유의사로 소유의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자주점유로. 선의, 평온공연에게 점유한 거 추정해집니다. 추정한다 이 발표. 뭘 추정해주는데? 자주점위를 추정해준다고. 선의도 추정해주고 평온공연도 추정해줘. 대신에 쓰세요. 거기다. 무과실은 추정 안해준다. 쓰세요. 무과실은 추정 안해준다. 왜요? 무과실은 없어. 법에. 점유자한테는 자주점유는 추정. 된다죠. 추정된다. 그래도 입증해야 돼요? 안 해도 돼. 되셨고요. 우측에 223페이지에 반가로 2번. 구별의 실익 보실게요. 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왜 구별할 거예요? 취득시효 때문에 그래요. 취득시효 여부가 자주점유일 때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다음 3번. 반가로 3번.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 1번의 별 하나. 소유의사의 판단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의 밑줄이요. 권원의 성질이나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이나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객관적 성질의 밑줄이요. 권원의 성질이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요. 객관적 성질이 뭐냐? 매매냐 임대냐. 이걸로 결정해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은 샀죠. 왜 샀어요? 가지려고. 그게 자주점유예요. 도인은 훔쳤죠. 훔쳤어요. 왜 훔쳤어요? 가지려고. 다 자주점유이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다 뭐예요? 빌린 사람이니까 뭐예요? 타주점유다. 타주점유. 그 다음 명의 수탁자. 부동산을 명의를 돌려놓으면 신탁자가 있고 명의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있죠. 그 수탁자는 쓰고 돌려줘야 되니까 타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반가루 4번의 자주점유의 추정. 1, 1번의 별 하나. 권원의 성질이 뭐할 때? 분명하지 않을 때. 적어볼까요? 권원이 불분명하다. 권원이 불분명한 점유도 뭘로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별표. 기출문제.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는요. 자주점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까지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자주점유에 관한 논의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논의 잡으셨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현재 점유자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중요한 특성 몇 가지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물권변동에서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를 요할 때하고 요하지 않을 때 정리하셨어요. 요할 때는 법률 행위일 때, 요하지 않을 때는 법률의 규정일 때. 암기 비법이죠. 암기 비법 반드시 부셔야 돼요. 형수상경 그리고요. 신용기간 만료 법정해제. 이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에요.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제도에 대해서 중요한 네 가지 잡으셨죠. 그 다음 동산물권변동에 대해서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법률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물권 소멸 원인에서 물건이 멸실했다. 물건 소멸하죠. 그 다음에 혼동으로도 물건이 소멸하죠. 그때 혼동의 모습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의 혼동이 일어났을 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그럼 뭐를 죽인다? 제한물권을 죽인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제한물권이 후순의자의 권리의 목적이면 이 제한물권을 살린다. 혼동의 대표적인 모습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점유의 종류목,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 부분에 관한 논의 오늘 일부를 정리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 나머지하고 여기 점유권 효력까지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